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떠먹는 딸기 초코케그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첫번째. 고춧가루 소주 계란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짜파게티 잘 먹는 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오이테보다 고소한 맛은 안 줘요 너무 맛있다 아삭하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오이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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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 고춧가루 배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오이한 새콤달콤한 맛 ופ으니 상큼하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는 다음날으로 먹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음날은 날이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나는 다음날이 엄청 많아요 팽이버섯 쫄깃쫄깃 다음은 팽이버섯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이는? 이는 에임무침가 매콤하고 이는 에임무침가 너무 좋아요 이는 에임무침가 매콤해요 이는 에임무침가 정말 좋아요 뱃어빵 뚱뚱뚱 뱃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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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너무 맛있지? nesse 영상에 영상 봤을때까지 준비했다 오늘의 영상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스타드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새우는 다 먹으면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오늘의 맛은 다 먹으니까 역시 맛있었고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직만 먹으면 좋겠어요 안 먹으면 좋겠어요 막걸리는 김치찌개 원래는 찌개가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찌개 김치찌개 시원한 김치찌개 먹이들 중 내가 몇 번 먹으면서도 타렷 너네넷 반가 Nikki lerini 하 acqu просто 너무 맛있어서 새우고 싶은 고추 날씨가 들어가서 오이 저렴한 매우 매번 먹었을 때 마늘이 너무 맛있어서 오늘의 주소는 매우 맛있네요 매우 맛있네요 매우 맛있네요 오늘의 주소는 제 입안에 큰 입안에 넣었을 때 이 입안에 넣었을 때 촉촉한 입안에 넣었을 때 이동을 받았을 때 계속 먹었을 때 조금 더 먹었을 때 다시 먹었을 때 고소한 입안에 넣었을 때 이 입안에 넣었을 때 이제 다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치즈볼 오도독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 이 식구멍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겠어용 바삭바삭 핫도그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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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